들고 가라. 조심하라, 네? 기한이 형. 이거 나왔어요, 세찬. 맛있을 거야, 복사.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복사, 원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주 그냥. 벌컥, 벌컥. 원샷을 때리더라고. 아이고, 쭉쭉 들어가라고. 왜 이렇게 힘들었어? 너무 맛있지?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 되게 탁 들어가는데 그냥 기운이 싹 나더라고요. 맛있어? 손에 젓가락 기운이 안 돼서. 진짜, 어떡해. 하도 오면 잡았더니 이게 지금 안 잡혀요. 이거 진짜 안 잡혀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거 진짜 안 잡혀요, 이게. 가부를 너무 맛있어가지고. 김치장 괜찮아? 맛있어? 너무 맛있다. 와, 맛있다. 맛있어? 다행이다. 복사 괜찮아? 너무 맛있다. 복사가 신의 한 수였어. 이거는 진짜. 먹으라고 하면 그냥 계속 먹겠네. 그렇지. 한 잔 더 타줘? 한 잔 더. 저도, 저도 아니야. 이게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몸에서 쫙쫙 빨아들여. 도움이가 들어가면서 다 느껴져요. 쫙쫙 빨아들여. 고생기에는 복사죠. 복사죠. 진짜 맛있나 보다. 아유. 아유. 전집이네, 전집이야. 전집이야, 전집. 몇 개를 했는지 몰라. 혜준아. 네. 미안한데 가죽 좀 갖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위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빨리 와 있어? 옆에 기다렸던 거 같아. 기다렸다고 나온 거 같아. 이렇게 뺏어버리던 거네. 형, 시원하게. 어. 표정이 좋아진다. 네, 감사합니다. 복사는 다른 거구나. 진짜 맛있다. 진짜 일꾼들처럼 먹네. 아유. 저걸 먹으니까 다시 일할 기운이 생기더라고. 엄청 고생했어. 아이고, 세상에. 감나무 휑해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휑해졌지. !!! 아유. 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